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구미가 당기는 거를 좀 보여주면서 함께 이렇게 한번 좀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동산 아침 굿모닝 경매를 시작하는데 첫 강의를 경매와 공매를 심층 비교하는 강의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 건물 그리고 여기에 지하까지 있어요. 로드뷰로 한 10년 정도의 이 건물의 현황을 봤는데 계속 채워져 있었고요. 주변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앞에 또 도로변이에요. 찻길변. 그리고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공사가 예정돼 있고 이 물건을 이 건물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이 건물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한계층이 아니고 전체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뭘 해도 이 정보를 많이 알아야 아는 사람이 항상 찾아먹고 아는 사람이 항상 더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물건은 바로 공매에서 여러분들이 매입할 수 있는 임대로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현재 나와있기도 한 물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상세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강의를 듣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판단해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는 내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로 넘어와서 출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경매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리고 그 경로 어떤 자산들이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안에 우리가 권리 분석은 이건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아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빨리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비교거든요. 이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경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경매를 먼저 경험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생기고 하다보면 공매 쪽을 두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매 쪽이 아무래도 정보가 더 많고 접근이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매는 임의 경매, 강제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상속에 의한 경매 이런 형태로 대충 진행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보면 은행이 집을 담보로 보통 큰 자금을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때 뭘 설정하죠 은행이? 내 등기부 등본에 내 집문서에 근저당이라는 걸 설정하면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죠? 보통 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 3개월만 안 갚아도 바로 경매 당하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계약할 당시에 임의로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서류를 하도 많이 사인하다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했는지 아마 기억은 안 났습니다.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요. 다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임의대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 형태. 아 이렇게 경매가 나오는구나. 강제 경매는 뭘까요? 친구 간에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보통 친구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어때요? 어떤 근저당이나 이런 걸 제대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차용증 같은 거 정도 쓰면서 빌려주죠. 근데 못 갚을 경우에 어때요? 난감해요. 그래서 못 갚으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건에 내가 가압류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뭘 걸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인정이 되면 경매가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매가 강제 경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대부분 인정이 되곤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끔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의아한 게 있을 거예요. 채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 금액이 뭐예요? 그 빚진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빚진 목록이. 누구한테 얼마 빌렸는지 등기부 등본에 우리은행 1억 5천, 국민, 뭐예요? 뭐 건강관리공단 뭐 5천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이건 경매당하는 거지? 의아할 때 있죠? 그거는 여러 명이 주인인 상태의 집을 어떻게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이견들이 생기면서 야, 이거 우리 그냥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하자. 얼마 낙찰 될지 모르겠는데 낙찰 된 거에서 우리 나나 갔자. 네, 이런 어떤 경매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을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속이랑 이런 거랑 약간 섞여서 이제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집인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면 이제 누구에게 상속이 되죠? 뭐 이제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나 이제 자녀분에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온전히 아버님의 전 재산으로 이제 산 집이면 모르겠는데 또 은행에 빚도 있는 상태일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혹시 그 다른 채권들이 맞물려 있다면 그분들하고도 또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돌려줄 돈은 돌려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또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진행되는 형태의 경매들이 있어요. 경매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서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매는 권리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조금만 배우면 권리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없어요. 되게 어렵고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거의 100개의 물건이면 100% 다 권리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공매는 권리 분석을 안 해도 되고 이런 물건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공매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경매랑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심층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공매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수탁자산, 압류재산, 유입자산, 국유재산 이렇게 보통 많이 좀 들어보긴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중에 사실은요. 압류재산만 거의 권리 분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나머지도 좀 봐야 될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수탁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수탁자산 금융기관, 기업 이런 분들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처분해달라고 맡긴 물건들이에요. 수탁한 물건들이 공매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거를 아, 수탁자산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해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압류재산이 뭐냐면 경매랑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청이나 국가기관들이 압류를 걸은 거죠.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뭐 국세청이나 그렇죠? 뭐 이런 데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약자로 캠코 여기다가 맡겨가지고 공매로 이거를 약차를 받게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재산? 압류재산.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만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얽혀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선순위에 따라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떠한 경우에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압류재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매랑 똑같이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권리 분석을 근데 경매에서는 우리 매감 물건 명세서에 보면 최선순위 설정 이라고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최선순위 설정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말소기준 권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에서 분석하기가 뭐 어렵지 않아요. 그거보다 앞서면 선순위 늦으면 후순위기 때문에 전부 소멸이고 물론 가처분야 이런 건 조심해야 되지만 그죠? 그래서 압류재산이 이런 거 이게 이제 경매랑 똑같이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매 물건 중에 이런 물건이 얼마나 되냐 한 70% 80%는 압류재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매 물건도 이 네 가지 중에 압류재산만 경매처럼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압류재산 물건이 사실은 그래도 네 가지 중엔 좀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고요. 자 세 번째로는 유입자산이 있습니다. 유입자산 유입자산은 뭐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온 물건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경매로 참여를 합니다.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매로 다시 그 사람들이 낙찰받은 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공매로 또 낙찰받으라고 또 이렇게 판매합니다.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경매로 낙찰받았어. 먼저 그럼 이분들이 권리 분석을 다 하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명도까지 다 했겠죠. 깔끔한 상태겠죠. 깔끔한 물건이다. 뭐 권리 분석이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입자산 아주 좋은 팁이에요. 여러분들 그 경매 공매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은 아주 방법이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미 다 끝내놨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그냥 낙찰받기만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잔금납부도 빠르잖아요. 공매 쪽이 어제 잔금납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3천만원 이하는 7일 안에 납부할 수 있고 또 뭐예요. 3천만원 이상은 30일 안에 납부해야 할 수 있고 그죠. 경매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유입자산 좋은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팁을 알고 검색하실 때 유입자산만 클릭해서 검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즐거운 소식을 주려고 제가 오늘 아침 오자마자 유입자산을 한번 클릭해봤어요. 물건이 없더만. 좋은 조건인데 유입자산으로 나온 공고물건이 아직 없더라고요.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셨다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많이 하라고 제가 강조하죠. 물건 검색 많이 하고 시세조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자 다음은 네 번째로 구규자산 구규자산은 뭘까요? 요게 요게 또 물건입니다. 여러분 구규자산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따로 나라하고 거래를 해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땅 토지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을요 나라의 입장에서도 일반인들한테 이게 매각하기도 해요. 팔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라 거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나라가 이미 다 정리해놓은 상태고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압류재산 말고 수탁자산 유입자산 구규자산 중에도 우리가 명도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거의 압류재산만 여러분들이 명도 책임을 잘 유념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 구규자산은 뭐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함께 아울러서 판단해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규자산을 계속 설명을 드려보면 근데 매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구규자산은 보통 임대를 많이 내줘요. 임대를 나라가 갖고 있으면서 그래도 그냥 갖고 있으면서 놀리긴 아깝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임대해서 사용하라고 임대를 내놓기도 합니다. 근데요. 임대 물건들이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용주차장 그거는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그 경쟁에 참여해서 낙찰받아가지고 1년 운영권을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수도 있고요. 또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시설에 있는 자판기 이런 것도 임대로 나오고요. 어디 이제 막 여러분들 막 다섯 줄로 돼 있는 현수막 길 가다 보면 큰 사거리 그런 광고 현수막 봤죠? 굉장히 많습니다. 시세보다 당연히 저렴하죠. 여러분들이 잘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놀이터예요. 저는 정말 이 경매와 공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회원님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놀이터 같아요. 이 재미난 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자 제가 오늘은 경매와 공매 심층 비교에서 일단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감사합니다.